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정경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는요. 문학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법이 되겠습니다. 언어와 매체에 나오는 그런 언어문법이 아니고요. 문학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법입니다. 문학작품들을 볼 때 우리한테 필요한 문법적인 내용들, 그리고 문법, 나중에 문학선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문법선지들이 있어요, 내용들이 있어요.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바로 읽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. 총 8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, 또 노베이스 수험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은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언어와 매체 공부, 특히나 언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안 했어요. 또는 옛날에서 다 까먹었어요. 무슨 말이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.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겠고요. 노베이스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기본부터 먼저 해놓고 가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범죄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가 되겠습니다. 강의 수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. 목표는 문학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법이에요. 문학 작품들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적 규칙들, 그리고 선지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을 어떻게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, 그에 관련되어서 이의식이 다양하게 들어갈 거고요. 설명 필요한 것들, 작품 보는 법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싹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 겁니다. 기초부터 실전까지 아주 효율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. 앞부분에서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, 그리고 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 다 공부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, 실전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. 선생님이 이제 일단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선생님 말 좀 빠른 편이고요. 네, 그러니까 배속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요. 1.4배속까지는 괜찮아요. 1.4배속까지는 굉장히 선생님이 신나게 공부하는 걸로, 수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배속 조정은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배속 조정은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급하다 그러면 1.4배속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더 높이지는 마세요.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하겠지만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직접 질문하시면 되는데요. 그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다는 것도 선생님이에요. 뭐 조교 찾을 거 없고요. 또 뭐 실장님 찾을 거 없습니다. 선생님이 다 질문에 대한 답글 달아줄 거니까요. 필요한 질문들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.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음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꾸준히 매일매일 천천히 공부해 나가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.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국어 1등급, 수능 1교시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 받아서 나머지 시험들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이제 강의 시작하고요. 1강에서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1강에서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